이윤중 뱅크웨어 글로벌 대표가 업종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글로벌 탑5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뱅킹 IT 시장은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,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이번 코스닥 시장 상장은 회사가 한 단계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IT 산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뱅크웨어 글로벌은 오는 29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1일과 2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. 공모 희망 밴리는 1만 6천 원에서 1만 9천 원이며 공모 자금으로 최소 224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. 뱅킹 시스템